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케이크 스트링 커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발명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케이크 칼을 사용하다 보면 케이크가 이 주변에 묻게 된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절단면이 예시사진과 같이 깔끔하지 않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발명품은 절단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관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케이크 칼을 한번 사용하고 나서는 케이크 박스 안에 넣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케이크 박스 안에서 케이크 칼이 생크림과 묻어서 사용하기인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에 연관이 있습니다. 케이크 칼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명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개호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크 판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케이크 판에 실을 위에 올리고 그리고 실 끝에는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그 판 밑에는 실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 장치는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글루거들로 붙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케이크를 올려서 완성합니다. 그럼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내리면 두 면이 잘리게 되어서 케이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더 자르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또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또 내려서 자르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완성품의 모습입니다. 이 케이크 판을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실 끝에 손잡이를 달고 실은 단추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케이크 실과 케이크 칼의 결과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실로 저희가 발명한 케이크 실은 절단면이 깔끔하고 실 주위에 케이크가 묻은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크 칼 같은 경우에는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케이크 칼 주변에 케이크가 많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발명품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단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인하셨던 바와 같이 케이크 칼을 사용하면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지만 저희가 만든 친환경 케이크 스트링 커터을 사용하면 절단면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칼은 케이크가 주변에 많이 묻지만 케이크 실은 묻지 않습니다. 보관에 있어서도 케이크 실은 자르고 케이크 판에 붙어있으므로 그냥 놔두고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되므로 보관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크 칼에서 이 실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사용하는 재료보다 저희가 만든 발명품을 만드는데 재료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거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크 칼을 사용하면 제 과점에서 케이크 칼을 한 번 더 챙겨줘야 하고 혹시나 케이크 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이 케이크 실은 케이크 판에 붙어있기 때문에 케이크를 사면 자동으로 케이크 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서는 혹여나 모를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지만 실에서는 그런 것이 나올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케이크 칼을 사용하면 절단면에 혹시 손가락이 베이거나 할 수 있지만 실에서는 실은 사람의 피부를 잘 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